안녕하세요. 드림입니다. 오늘은 캣쳐가 만든 버터쿠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는데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도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쿠키 쿠키 맛있어요. 딱 담백함이 완전 제 취향. 너무 부드러워. 그래도 많이 부족한 McCoy 좀 주장해. 근데 밥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이해 됨 10 climb 만들면 너무 맛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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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쿠키는 안까지 바삭한 과자같은 쿠키가 아니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. 딱 식감이 촉촉한 초코칩 식감이에요. 다음 쿠키 쿠키 맛있어. 이건 좀 더 바삭바삭해요. 근데 우유는 필수에요. 우유가 없으면 안되겠다. 제가 또 목이 잘 매워가지고 빵같은 것도 없으면 못먹거든요.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촉촉함이 더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저희는 이 정도면 흐흐흐흐흐흐 진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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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제 새우 000원에 야옹 콩콩! 콩콩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두 손 흘릴 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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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, 여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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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Photoshop 뾸 쭈우욱 barrack 보면 뾸 뾸 뾸 뾸 뾸 뾸 뾸 뾸 뾸 아이고! 음... 너무 맛있어 뒷그릇 뒷그릇